102번 이 세상 끝날까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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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름다운 멜로 인데요 멜로디만 쳐도 이렇게 어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어떨 땐 화음이 또 들어가는게 좋지만 또 때로는 화음 없이 정말 한 선율로 멜로디만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곡들이 참 많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